헤이룽장 성퉁장 항구가 지난 11일 러시아 예브레이스 카야주 레닌스코까지의 겨울철 빙상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2014-2015년 겨울철 여객 및 화물 운수 업무를 정식 개시했습니다. 기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헤이룽장강 퉁장 구간이 결빙기를 맞았습니다. 퉁장 구간의 얼음 두께가 빙상 통로 개통 조건에 부합해 퉁장 항구와 레닌스코의 항구가 11일 오후 시험 운행을 마친 뒤 빙상 통로를 개통했습니다. 올해 빙상 통로는 21개 박스가 이용됐으며 전체 길이 630m, 너비 9m에 달한다고 국경 검문 부군이 발표했습니다. 빙상 통로는 중러 양국 간 여객 및 화물 운수에 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내년 4월까지 100여 일간 사용 가능합니다. 퉁장 항구 개방으로 헤이룽장성 기타 항구의 화물 운수 압력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관 개통 첫날 국경 검문 부부는 여러 검문 통로를 승설해 순조로운 통관을 보정했습니다.